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산남구 사례를 한번 보시죠. 부산남구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산조작의 핵심은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쓴다는 것은 조작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고 조작 이전 상태까지 다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숫자가 갖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숫자를 만들면 만들기 이전 상태도 다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숫자를 만든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으면.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울산남구에는 이 사람들이 표를 얼마나 집어넣냐. 이 사람들이 표를 보시게 되면 똑같이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부산남구는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약간. 예를 들면 비례대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에서 2922표를 집어넣고 비례대표는 2435표 487표만큼 차이가 납니다. 대개 여러분들 통계를 구해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 소위 지역에 비해서 비례대표가 동일하거나 조금 적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에 투입된 득표수입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부산남구에 11234표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고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계획당을 합쳐가지고 936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부산남구 사례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지만 이런 경우도 분석을 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지역구에 투입한 것만큼 비례대표 이런 표를 투입한 것이 대부분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표는 준비해놨는데 그만큼 투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표는 사전투표용으로 11234표를 준비해놨는데 여차여차 사정이 발생하고 비례대표에 9361표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 1872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거 전부 다 무효표 처리해버린 겁니다. 무효표로. 여기 보시게 되면 관외사전투표 표는 2922표를 딱 준비해놓은 겁니다. 사박홀사에 딱 집어넣으려고 그런데 2435표만 집어넣어도 되는 겁니다. 487표는 어디입니까? 전부 다 무효표 처리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부산남구에서 개수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산남구 비례대표의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억수로 큽니다. 이게 비례대표가. 이게 3000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3200이 무효표가 3227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역구입니다. 570표밖에 안 나온 겁니다. 무효표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옵니다. 사전투표에서 지역구에서는 570표 무효표가 나왔는데 3227표가 나온 겁니다. 이러니까 130만 표 여러분들 무효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570표인데 3227표가 여러분들 비례대표에 발생했고 지역구에서는 당일투표에서 무효표가 1214표가 나왔는데 비례대표는 4922표가 나왔고 총계가 지역구에서는 1784표가 나왔는데 비례대표는 8149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라는 것은 속이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개수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도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례대표 부산남구의 무효표입니다. 3227표 사전 당일 4922표 총합 8149표 개수조정이 동그라미 치논 부분입니다. 사전투표에서 2626표 당일투표 3690표 합체가 6316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선거에 득표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투표소에 가게 되면 지역구 표 한 장 비례대표 표 한 장을 받아가 여러분들 기표도장을 찍은 다음에 각각 투표함에 집어넣기 때문에 표가 맞지 않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개수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수치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디로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전부가 다 무효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부산남구의 비례대표 후보별 득표수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구 현황입니다. 여러분 지역구에서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차익값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효표가 현저하게 작다는 겁니다. 무효표가 현저하게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부산남구 비례대표 선거에서 지역구를 중심으로 득표수를 맞추다. 득표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숫자치 거기는 전부 다 비례대표의 무효표로 처리해버린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례대표의 득표수입니다. 미치 지역구의 득표수입니다. 이 수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수치가. 이거를 여러분들 딱 맞추지 않으면 전산작업이 완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간에 무효표를 늘리든 기껀표를 늘리든 간에 개수를 딱 맞춰야 되는 거야. 좌우가 착하게 일치하게. 지역구가 부산남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7만 1071표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에서는 6만 8,445표밖에 안 나온 겁니다. 2,625표를 어딘가 쑤셔넣어야 되는 겁니다. 2,625표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득표수 차에 이 2,626표를 어디다 쑤셔넣습니까? 무효표다 쑤셔넣는 거예요. 비례대표의 당일투표 득표수가 8만 668표. 지역구의 이름 당일투표 득표수가 8만 4,358표.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3,690표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디다 넣을 겁니까? 그거를 무효표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 3,690표가 무효표 a, b로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이 4,922표에 3,690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무효표가 얼마나 여러분들 개수조정을 위해서 동원된 무효표가 얼마나 크기가 큰가 하니까 이게 전체 비례대표의 무효표 가운데 사전투표에서는 81.3% 당일투표는 74.9% 합계 77.5%를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130만 표의 여러분들 비밀이 어디서 밝혀졌는가 하니까 개수조정용으로 비례대표의 여러분들 표수를 지역구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막대한 여러분들 차이가 발생하고 이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효표를 증가시켜서 맞추버린 겁니다. 그래서 130만 표가 늘어난 겁니다. 똑같은 짓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니까 2020년 4.15 총성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를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제야 전문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이 이 인간들이 당일투표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런 뭘 이야기하는 3,690표 차이가 난다는 게 뭔가 하니까 아 이 인간들이 당일투표도 만졌구나 당일투표도 만졌구나 당일투표를 만지지 않았으면 지역구가 8만 4,358표가 나오면 당일투표도 8만 4,358표에 근접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3,690표가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의 여러분들 영역이 당일투표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숫자에 다 기록이 남아가지고 파면 팔수록 이게 나오는 겁니다. 비행 사실이. 여러분 오늘 이 발견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수행하셨고 큰 여러분들 아 이 비례대표에서 개수조정용으로 어마어마한 표를 무효표를 처리하지 않으면 전산작업이 완료될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투표 참관인들이 비례대표 이런 48센트인지 안 가면서 여기도 도장 안 찍었네 저기도 도장 안 찍었네 전부 다 도장 안 찍었네 투표 참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2226표를 기표 도장 찍는다고 생각해보시면 엄란히 힘들게 전부가 뭡니까 그냥 개수조정용으로 도장 찍지 않고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이런 된 거니까 이것의 이런 중요한 의미는 아 이 사람들이 비례대표 130만 표를 개수조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표를 무효표로 처리했구나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주어진 거죠. 아 이 사람들이 당일투표를 조작을 했구나. 당일투표를 조작한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당일투표에 3690표가 투입돼야 숫자가 맞는 겁니다. 이게 부산 남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울산 북구도 당일투표에 1587표의 격차가 발생한 겁니다. 그건 당일투표도 쑤셔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주제를 포기할 수가 없고 계속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파고들면 들수록 이 부정선거의 실제라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여러분들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더 정교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기가 막히죠. 이 사람들이 왜 130만 표가 나왔는지 이 총선 비례무효표가 왜 역대 최대 130만 표 지난번 선거에서는 이런 백 몇 만 표입니까? 122만 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무효표가 나왔냐 그 무효표의 비밀이란 것이 이번에 부산남구 비례대표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맹악하게 여러분들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개수 조정을 위해 가지고 무효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찾아낸 것이고 이걸 찾아내는 과정에서 당일투표에 손을 대지 않으면 이렇게 숫자 불일치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숫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일투표 에서도 비례대표는 손을 댄 것 같고 그리고 이 막대한 이런 개수 조정을 위해 가지고 무효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례대표 무효표가 130만 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보시게 되면 이게 평범한 숫자처럼 보이는데 그동안 몇 번 여러분들이 이걸 다루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왜 나오는지라는 부분은 기쁜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번에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효표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작업들을 완결시켰구나. 무효표도 여러분들 활용하고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도 여러분들 활용하고 기껀표도 확인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다양하게 여러분들 이 통계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발표하는 이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하단에 가장 이 하단에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한 항목이 있고 여기에 후보별 득표수가 있고 그다음 항목에는 무효표가 있고 그다음 기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껀표 무효표 가장 하단에 있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 이런 것을 다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엉망침찬입니다. 이게 표를 본인들도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조작에 얽히고 얽히면서 숫자가 여러분들 많이 나오니까 그걸 다 여러분들 하단에 있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 가장 오른쪽에 있는 기껀표 항목 그다음에 오른쪽 옆에 있는 무효표 항목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개수조정을 했는데 이번에 제야 전문가가 갖고 있는 아주 명철함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될 때 부산 남구 울산 북구 외에 다른 지역에도 개수조정용 무효표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이제 맹료하게 선거 문제의 실체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빛이 나지 않는 일이지만 빛이 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 그 노력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크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각성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대열에 들었을 수가 있으면 뭐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셔가지고 아주 신이 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사 문제도 다루고 또 계속해서 이 선거 4기 문제를 밝히는데 힘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내일 여러분들 오전 5시에 다시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